트로트 10대 열풍 전유진 정서주 등 뜨거운 10대 트로트 가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mbn 현역가왕과 tv 조선 미스트로 3위 종령으로 트로트 팬들의 관심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디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10대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입니다 1. 10대 트로트 신동들의 압도적인 존재감 현역가왕 우승자 전유진 17세 3위 김다현 15세 미스트로 3 우승자 정서주 15세 톱7 진출 미우유진 15세 미스트로 3 최종 8위 빈에서 11세 2. 트로트 시장의 세대교체 가속화 2020년 정동원 12세의 등장 이후 미성년자 참가자 증가 10대 트로트 가수의 신선함과 열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 트로트 주소비층의 연령 변화 손자 손녀를 보는 마음 3. 10대 트로트 가수의 매력 현역가왕 전유진 인터뷰 Z세대가 트로트를 불렀을 때 신선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다 10대만의 패기가 강점 업계 분석, 국악, 케이팝 등 다른 장르에서도 10대 인재들이 트로트로 눈을 돌리는 이유 4. 트로트 시장의 변화 트로트 오디션 성행으로 대중화된 트로트 장르 다양한 무대와 기회 증가 트로트 가수의 수명 연장 가요 기획사들의 움직임 워너뮤직코리아의 정서주 영입 5. 10대 트로트 가수에 대한 우려 미스트로트 3. 빈에서 가족 및 팬클럽의 전국투어 불참 선언 아동 가수에게 너무 가혹한 일정 미스터 트로트 정동원의 심야시간대 방송 출연 논란 미성년자 보호 문제 6. 10대 트로트 가수의 미래 10대 트로트 가수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트로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 미성년자 보호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 중요성 10대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은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열정과 신선함은 트로트를 더욱 매력적인 장르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성년자 가수들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트로트 시장은 10대 가수들의 활약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